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는 지긋지긋한 감염증이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백신은 개발됐지만 그거 맞는다고 무조건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예방해야 된다 1. 손 깨끗하게 씻기 2. 사람 많은 곳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기 3. 마스크 내리지 않기 이것만 지키면 된다 어떤 사람은 학교나 회사 가기 싫어서 일부러 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자기 마음이니까 코로나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증상 1. 목이 따가우면서 열이 난다 증상이 어지러우면서 코가 막힌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실험도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심하세요